자, 이 녀석은 오패야 우리 태영 한판부터 시작해봐 어우 세상에 오늘 축구가 다 떨어졌어 이끄니 아이고 이끄라 꼬부는 성격이구만 어, 아들한테 옮기는게 공랭이 성격이야 정랭아 나는 진짜 크면 짱대겠다 기름 뭔가 또 없어요 너네도요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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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을 구멍에 원하는 중 안녕 안녕 이제 놀아줄게 잠깐만 있어봐 자 아이고 이 녀석들아 사람 피하고 사람 피하고 사람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가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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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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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쉬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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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니요 여영호들한테 꼼짝을 못해 집에서 듣기 해봐야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